네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그 외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실방조중에 슈퍼챗을 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집 근처에 GS25시나 CU 아니면 페미리마트라든지 기타 세븐일레븐 같은 24시간 편의점이 있죠? 네 일단 그 편의점을 들어가시고요. 보통 알바생 옆에 보면 구글 충전용카드라는 게 있습니다. 그 구글 충전용카드를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금액으로 사시고요. 자 그 카드 뒷면에 보면은 우리 복권 즉석복권 긁는 것처럼 그 부분이 있어요. 거기를 동전으로 긁어주세요. 동전을 긁어주시면 거기에 그 인증코드가 보입니다.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인데 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려고 하는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가입버튼이나 슈퍼챗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제수단을 선택하라고요. 자 그 중에서 저 맨 밑에 있는 어 구글 코드 입력 거기를 입력하시고 아까 그 코드를 입력만 하시면 아주 초간단이 끝납니다. 많은 분들이 어 멤버샵이나 슈퍼챗 가입이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저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만 찾아가시면 그 편의점에서 어 구글 충전용카드를 사실 수 있고 구글 충전용카드 뒷면에 있는 어 구글 코드 그것만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 멤버십이나 슈퍼챗 물론 기타 슈퍼 땡큐라든지 어 여러가지 슈퍼스틱 카드로 맞춰가지고 어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.